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선방 및 보트 건조업체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21년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55% 상승한 6,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3일 대비 약 마이너스 18.62%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3월 29일 8,0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6월 1일 4,765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1월 23일 1억 6,479만은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0월 21일 129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1.0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962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45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916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5월 17일 가장 많은 69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5월 12일 가장 많은 152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6%에서 약 14.45%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3월 31일 약 16.31% 최저 지분율은 2021년 5월 28일 약 14.4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조 8,603억 원이며 2015년 9조 대비 약 마이너스 29.38%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1조 541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조 대비 약 29.8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5.37%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조 4,926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조 대비 약 마이너스 23.1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1.76%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2.54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2.0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3.15%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28배, 코스피 평균은 18.88배,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평균은 마이너스 13.54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02배이며 지난 2015년 0.59배에 비해 약 73.98%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79배, 코스피 평균은 1.81배,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평균은 1.68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11.55%, ROA는 마이너스 40.15%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은 3조 7,989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88위, 코스피 종목 기준 83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6조 8,603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65위, 코스피 종목 기준 64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조 541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227위, 코스피 종목 기준 791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2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조 4,926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228위, 코스피 종목 기준 792위,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준 1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4회의 중립, 1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한화 투자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7,000원을 제시하였고, 내리치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5,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6,02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000원에서 6,08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4,980원에서 6,03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25회의 중립,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삼성중공업은 9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7월 8일까지 하락 추세, 2016년 7월 8일부터 2017년 6월 23일까지 상승 추세, 2017년 6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3월에 4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마이너스 4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